사이공강은 호치민시를 통과하여 도시의 수공급과 경제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이공강은 호치민시를 통과하여 도시의 수공급과 경제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이공이 사이오에서 지양의 역사는 다행히 가진 사이오 마이피인, 그 등록을 활용할 수 있는 공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이오에서 사이오에서 지양의 역사는 다행히 가진 사이오 마이피인, 사이오에서 지양의 역사는 지양의 역사는 이슬람과 지양의 역사는 다행히 가진 사이오 마이피인, 도시가 볼까요? 사회공간은 박신민씨를 통과 통과하다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사회를 지나서 흐른다 통과하면 도시의 수공급 도시의 수공급은 수공급 이상한데 그냥 물공급 해도 돼요? 공급? 공급 주는 거 수요 공급 알죠? 주다 공급? 네 수요 공급 경제 긴택 레크레이션 활동 지원 긴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텐겟 한번 볼게요 송사이공 짜이가 흐르다죠? 짜이 짜이 흐르다 과 짜이 과 지나서 과 탐포구치민은 동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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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판 동바이 가 뭐예요? 텐판 동바이 동바이 조 과 직무 역할 동파이조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 물 공급? 물 공급? 공급? 문 공급? 공유, 호조,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공급? 경제. 지아지. 지원? 지원. 지아지가 뭐예요? 지아지. 원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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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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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공강 한번 볼게요. 여기 호치민? 네. 사이공. 소홍 사이공. 네. 호수 있어요. 바오똑. 이쪽은 캄보디아? 네. 네. 여기 호수. 큰 호수. 송사이공 호수. 이쪽. 호치민에서 흘러서 여기 이쪽. 붕따오 쪽으로 가고. 네. 제가 예전에 붕따오에서 호치민에서 버스 타고 붕따오 갔다가 붕따오 여기 보면 페리 있어요. 페리. 여기 페리. 여기 페리. 페리. 아 페리. 네. 여기서 페리 타고 호치민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네네. 지금 이게 다 사이공강 이거. 호치민시티 이렇게. 이렇게 가서. 사이공강에서 페리. 있어요. 페리도 있어요. 네. 있어서 호치민까지 가봤어요. 호치민. 아마 내 기억으로는 여기 1군까지 들어가요. 여기. 여기 사이공강 메인. 이건 동라이강. 네. 동라이강. 음. 이쪽은 동라이강이 메인이네. 이게 사이공강이잖아. 이게. 아 네. 이쪽이. 그러면 동라이강이 더 크죠. 이게 사이공. 사이공강. 음. 그러면 이거 동라이강은. 동라이강이 훨씬 더 크네. 네. 이게 사이공강. 사이공강. 네. 여기. 여기. 호수. 큰 호수. 이게 아마 사이공강. 저거 호수같아. 나호님. 네. 이게 무슨 호수에요? 호우 라지? 호우. 아. 잠시만요. 소우이다. 소우이다. 호수. 네. 호수. 네. 짤롱. 네. 빈중 팀하고 따이닝 팀 이렇게 두 개가 있나봐요. 네. 빈중 성. 따이닝 성. 이렇게요. 따이닝 성. 따이닝 성. 오케이 오케이. 동라이강이 훨씬 더 크네. 나는 사이공강이 훨씬 더 크네. 아 네. 동라이강이 훨씬 더 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음은 향. 후예. 후예. 먼저 인사해줘요. 행배 먼저. 성흥. Nằm ở miền Trung Việt Nam. 성흥 chảy qua thành phố Huế. 후예 를 흐르며 그 경치 리는 아름다운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네. 독갱은. 한강. 베트남 중국에 위치한 양강은 후예 흐르며 그 경기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네. 성향. 향은 향기 할 때 향이죠. 향기 나다. 향기. 향. 향. 남, 오, 멘. 중. 베트남의. 중국. 중국. 중국이 중국이에요. 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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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중의 흐르며. 성향은 잘 흐릅니다. 고아 땀포. 후예. 후예를 흐르고 노이팅 유명합니다. 맨중. 아름다움과.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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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이 중요성. 이냐. 이냐. 의미. 역사의미. 의미. 이냐. 오케이. 향강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나는 향강 가봤어요. 기차 여행하면서 후예에서 8일 있었어요. 8일. 그래서 그 향강에서 패들보드도 타고. 향강에 베트남의 친구들. 패들보드 타는 친구들이 있어서. 향강까지. 향강까지. 그. 호트로 이렇게 타고 이동했었어요. 지금 이게. 여기 향강. 응. 후예. 어. 보면. 향강. 괜찮아요. 좋아요. 향강. 네. 향강이 이렇게. 여기 상 위에서. 여기도 이렇게 호수 있어요. 호수. 네. 호수. 호수에서 내려와서. 여기도 내려와서. 이쪽에 선이 있는데. 여기 소나무 많아요. 이쪽에. 소나무. 응. 응. 소나무. 특이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예성 있는데. 그리고 이. 후예성 있는 데가. 물길이 있어요. 물길.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내가. 헤들보드 타고. 여기 시장 있어요. 여기 시장. 아. 네네. 어. 쇼. 여기. 여기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 여기 있다. 아. 동바시장 있어요. 쪼동바. 쪼동바. 네. 동바시장. 네. 동바시장 갔다가. 여기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갔었어요. 여기. 여기 무슨. 비타카페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었고. 그 다음엔. 포트 타고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회에서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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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국수. 네. 한국사람들도 후예 많이 가요. 네. 호예안. 가장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후예. 그리고. 강. 여기 보면. 내려와서. 좀 멀어요. 농사짓는 데 있고. 엄청 큰 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식물 군락이 있어요. 나무. 아. 여기. 루차. 루차 유명해요. 루차. 네. 루차가. 루차가 되게 예쁘고. 나무도 많고. 여기. 그. 친구하고 가봤어요. 루차. 루차. 아. 매트남 친구가. 있어요. 패들보드. 하는 친구. 아. 패들보드. 페이스북 친구.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여행도. 같이. 그랬어요. 오케이. 땅강. Very good. 아. 네. 다음번에. 다닭. 다닭. 조얼마 침렌. 우선. 루차. 이 강은 다낭시를 통과하여 이 지역의 교통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길을 제공합니다. 이 강은 다낭시를 통과하여 이 지역의 교통 및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길을 제공합니다. 네, 갈게요. 이 강. 교통과 깍고 활동, 경제 활동, 구화동, 지협, 굽, 지협, 단항강, 단항강이 아마 이름 한강일거에요. 맞죠? 네, 한강 맞아요. 그리고 단항에 강이 두 개 있어요. 한강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한강 있고 여기는 단항 가봤어요? 네, 한번 가봤어요. EPS 시험, 단항에서 시험 봤어요? 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은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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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예가 아니라 호예안이고, 호예안 도시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였던데? 여기 있다, 호예안, 호예안 여기. 근데 이거 강, 한강하고 여기 호예안 강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투본 강? 네, 강이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호예안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아, 네. 그다음에 한강, 단항강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물길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 이쪽하고 아닌가? 정확하지 않네.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 물길. 그러니까 단항강하고 호예안에 있는 강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한강 말고 여기 또 강 있어요. 이거 한강이고 여기, 여기. 여기는 그 이쪽 강. 강 달라요. 여기는 단항 북쪽. 북쪽. 아, 네. 북쪽. 네, 북쪽에 있는 강. 큰 강은 아닌데 이 강이 산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뭐, 뭐, 패들보드나 이런 거 타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푸더강, 람강. 잠깐만요. 푸더강. 푸더강, 람강. 네, 푸더강. 산화와 줄을 흐르는 푸더강은 그 경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의 농업활동에 기여합니다. 네, 똑같은? 푸더강은 그 경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의 농업활동에 기여합니다. 푸더강은 그 경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의 농업활동에 기여합니다. 푸더강은 그 경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의 농업활동에 기여합니다. 푸더강은 그 경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갑, 바오, 각곳, 동농옙, 지아홍, 지아홍 성푸데 짜인은 흐른다 또 탄화주를 흐르고 성푸데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고이, 깡댑, 경치 깡댑 아름다움 흥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동갑, 바옷 그 다음에 깍댑, 그리고 농협, 농협, 지아홍, 지역의 농업활동, 농업활동에 동갑 기여합니다 한화가 어디에요? 한화가 나오다고? 단화 하틴, 하틴에서는 위에 위에? 하틴하고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하틴, 빈, 탄화 잠깐만요 빈 탄화 후대 강을 검색하니까 안 나왔어 네, 여기 단화 아, 남딩하고 가깝네, 그죠? 그러면 단화 있는 데가 님빈도 가깝지 않아요? 아, 네 님빈 단화, 님빈, 남딩 그러면 후대 강이 그 그 님빈 있는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구대 구대 잠시만요 공짜 여기 여기 강 하나 있어요 여기 좀 가대 구대 아니에요 가대 가대 강 구대 아니고 구대 아니고 구대 아니고 그럼 뭐가 잘못된다고요 네 가대 가대 탄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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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탄누아 땀뽀 탄누아 네? 단포 단화 아, 네, 맞아요 여기 남마리버라고 돼 있네 남마라 네 남마리버 송 남마 행화에서도 안 가봤어요 어, 오케이 네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남가 남강 남강 북부 산지에서 시작된 남강은 탄누아 줄을 통과하여 농업과 수력발진에 기여합니다 남강 북부 산지에서 시작된 남강은 남강은 탄누아 줄을 통과하여 농업과 수력한 수력발진에 기여합니다 예 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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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워라 남강 남는 남 남한 남당 남강 남강 과팅 단화, 호초 농협, 바산 수업, 젠, 낭두 젠. 그리고 송란녹, 뉴가 산이죠? 뉴? 네, 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에서 물이 발원하다. 농업을 시작하다. 송란녹, 단화를 흐르고, 호초 농협, 농업에도 중요하고, 수력 발전. 쥬전이 수력. 그 다음에 지앤냥 발전. 지앤냥 발전. 산 수업 뭐예요 산 수업? 산 수업. 이게 발전인가? 생산하다. 그러면 생산합니다. 수력 발전같은 얘기인가っていう? 산 수업. 산 수업, elites. 송람 한 번 볼 agents. 어딘지 알아요 송남? 송Lom. 여기가 송남 빈 남강 빈에서 까리버 송남 까리버 또는 남강 아 같은 얘기에요? 아까 그 있던 그 강 비슷한데 여기 빈 있고 딸로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산에서 발원하니까 수력 발전이 있나보다 빈으로 흐르는 강이네 여기 빈 가봤어요 강도 여기까지 가서 봤어요 강까지는 안가고 강 있는 곳까지 봤어요 여기가 핫딘 아니야? 이쪽이 아 네 여기 빈 여기 핫딘 여기 여기 강 얘기하는구나 가을 리버 가을 리버 네 오케이 오케이 가강 또는 남강 남강이라고 해요? 네 남강 알겠습니다 마무리 아 팀이 먼저 강도 지금 좋았어 영업 농업 농업 이러한 강들은 물공급뿐만, 공급과 농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강들은 물공급과 농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러한 여러가지, 공이라고 불러요. 강도, 권성. 네, 강. 권성, 베트남은 권성, 권성 또는 성이세요. 권성, 권성 하면 여러개, 강 여러개, 여러개는 동치, 강뿐, 반청 중요합니다. 공급, 수력, 물공급, 공급, 농업과, 공망진, 전력, 문화, 릭수, 역사. 신타이가 생태. 생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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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생태, 딱백. 특히, 딱백. 특히. 종란, 또 란또, 역할? 비엔남에서 란또.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내일 한국의 강, 산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금강이 왜 또 나와? 아, 금강 두 번 나왔네. 이거 조금 잘못됐어. 어쨌든, 그 강에 대해서, 한국 강에 대해서 내일 얘기해요. 아, 네, 네. 네, 오늘 8분 남았는데 마무리해요. 오케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네, 수고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